에디도 내성을 길러긴 길러야돼요 에디 골드 골드 키위 깔고 와 나이스 양잡아 하고 있네 어우 마무리 해킥지르기 길게 길게 어우 다니다 아 어우 카운터 어 아하하 흐흐흐흐흐 양잡 왈 자 와 와하하하 나이스 못들어가겠네 존노킥이 콤보로 되니까 강든 어 저거 다음에 못이기는구나 낚시 양잡 어우 다행이다 화이팅 2,3,4 4,4,4,3 5,4,4 어우 다행이다 양자 양자 어 아 뭐야 되게 안맞네 짠손하면 안되는구나 음 또 하나씩도 배우면서 다행이다 어퍼 1,2,3,4 2,3,4 어퍼 2,3,4 오 영웅을 다행이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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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와, 넥슨 그 타이밍을 안주시자 양잡 와 어퍼 원 다음에 어퍼가 좋네요 원 어퍼 확장타까지 어후 확장타 자 하단 다음에 저 킥이 확장타 자 확장타 음 어퍼 카운터 자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어어 카운터 카운터 어우 잘하신다 공격이 안먹히네 카운터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넘어질걸요 카운터 쓰러진다 그래야 되나 쓰러지는 다시 어우 네이스 에이 저는 식으로 이제 카운터 나면은 콤보가 되고 노몰로 맞으면 그냥 쓰러지나봐요 이렇게 한번씩 건져지네요 오우 대다 오우 대다 아우 대다 아우 투푸 호 투푸 호 투푸 호 어우 다행이다 이런식으로 넘어져요 카운터 나면 콤보고 노멀시에는 쓰러지나봐요 나이스 여기 또 이득이네요 하단 쓰는거 막은 다음에 객이면 안되나봐요 나이스 라운드 4 파이트 어우 콤보이 탈킥 지르기 팀 탈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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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 잘먹으셨다 셈 하 마지막 round, fight! 뱁뱁뱁뱁뱁뱁뱁뱁뱁뱁뱁뱁 육축!! 잘축일으면 얌수만 quieroUN! 와 빡셔라 에이 어서오십쇼 나이덴 스피럴리 다시 와 바로 허츠니까 바로 났다 어 넥스 와 차분하게 와 오우 다행이다 아 어 넥스 카운터 어 카운터는 아니었고 가드를 안하고 있었네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우 나이스 아 하이 영어로 외국인 친구인가 보네요 하이 하이 브라덜 시스털 하하하 아 나이스 그리고 그리고 진짜 단단하게 잘하신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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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다시 또 강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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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고 있었죠 가 어 하이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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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무리 오 아하하하하 터퍼드요? 응 감사합니다 아 자 하단 중단 같은거야 이제 딱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었는데 안되는 줄 알았고 웃었죠 중독킥 어우 넥스 콤보 되는구나 짜단 와우 3 2,3,4 오우 아하하하 망했죠 이거 어 아아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 응